광주 전남 시도민 가운데 광주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이낙연 후보의 우세지만 전남에서는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홍준표 후보가 경합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전남 시도민들에게 지역별 대선 후보 선호도를 물어봤습니다. 광주 지역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34.9%, 이낙연 후보가 25%, 국민의힘 홍준표 4.5%,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4.3%,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3.7%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33.9%, 이낙연 후보 30%, 국민의힘 홍준표 4.3%, 윤석열 후보가 3.6%를 기록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정당별 대선 후보 선호도도 물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휘층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42.4%, 이낙연 후보가 37.5%, 증세균 2.7%, 추미애 2.2%로 조사됐습니다. 이 가운데 광주정 민주당 지휘층은 이재명 후보가 44.8%, 이낙연 후보가 35%를 차지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민주당 지휘층은 이재명 후보가 40.7%, 이낙연 후보가 39.3%로 초접전 양상을 보였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국민의힘 지휘층에서는 윤석열 27%, 홍준표 25.3%의 선호도를 기록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연령대별 후보 선호도는 이재명 후보가 40대에서 50.8%로 가장 높았고, 20대와 70대 이상에서 각각 20.4%로 가장 낮았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70대 이상에서 48.9%로 가장 높았고, 20대에서 11.5%로 가장 낮았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20대에서 10.2%로 가장 높았고, 윤석열 후보는 60대에서 6%로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습니다. 성별 후보 선호도는 남성 가운데 이재명 후보가 38.4%로 가장 높았고, 여성 가운데서는 이낙연 후보가 32.3%로 선호도가 높았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